이거 가짜야! 이거 괴물이야! 열면 안 돼! 이거 괴물이라고! 알았어! 알았어! 어? 으아아악! 현재 해외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호대방난 게임 미설컴퍼니 버려진 행성에서 괴물들을 피해 야 미친 이거 뭐야! 해철물을 모으고 살아 살아남아야 한다 어 왔니? 하이하이! 반가 반가 우리가 너한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 어 뭐야 이게? 이게? 이게 뭔데? 퍽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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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뭔데? ANJF 이게 뭐야? 멀봐! 자 보시면 7만을 들으면 퍽킹을 쳐요 나 지금 털럭킹 중이야? 어 너 털럭킹 중 아니 미친! 근데 땀만 보니까 아 이 더러워 아우 더러워 나 미니언 할게 핑크색! 아 이게 핑크구나 눈을 왜 그렇게 떠? 뭐하고요? 아니 눈 왜 그렇게 날 다음 번 다 빨강색 누사처럼 생겼네 내지고 내지고! 나만 앞에 오 뭐냐? 여기 밖에 내려놓고 올게 오케이 오케이 뭐 있을 것 같았니? 없네 여기 이춘희 형 누나가 사라졌어 이춘희 형 어디였어? 이충양! 들려! 이충양! 나이스. 이충양만 말하면 괴물이 막 이충양, 이충양 한다니까? 진짜? 어? 뭐야? 어? 집에 갔는데? 자, 돌아와, 돌아와. 시안 누나 우리 버렸는데? 어? 거미줄이 있었나? 점프해, 점프! 누나 앞에 거미! 우리 여기로 가야 되는데? 사부로 못 죽이나? 어? 어? 뭔 소리야? 건너서 뒤로 가봐. 왜왜왜? 아, 쟤가... 점프해서 뒤로 가봐, 점프해서. 시안 누나 목소리 들리는데? 잡았어? 으아아아! 못 잡았네! 지안! 으아아아! 으아아아아아! 누나이 못 잡았어! 한 대만 때리면 됐었는데! 진짜 아깝다. 한 대야, 근데. 다들 어딨지? 어? 찾았구나! 오, 네오 찾았어. 밑에 핏자국을 봤잖아. 오, 나요. 그냥 버려버리네. 어, 뭐야? 네오라도 가봐. 왜 이래? 네오는 괜찮지 않을까? 맞아, 철만 쫓아도 되거든. 응. 거잉, 거잉! 얼른 들어가서 녹음본을 다 따게 해줘야겠다. 안겨 누나! 안겨 누나! 블루야, 나 여기야! 블루야! 안겨 누나! 나 세 개 다 먹었어, 꽉 찼어. 갔다 오자, 갔다. 다녀와, 다녀와. 무섭다. 손자동 주워 갈래, 안 보이는데? 아우. 누나 안 죽어, 걱정하지 마. 잊지 않을게. 잊지 않을게. 유채영이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아, 슬라임, 슬라임, 슬라임. 슬라임, 슬라임. 아, 슬라임 정도 괜찮지 않나? 어, 잠깐만, 잠깐만. 슬라임, 슬라임, 슬라임. 슬라임, 슬라임. 슬라임, 슬라임. 어휴, 쉽지 않네. 슬라임, 슬라임. 뭐 어떻게 된거지? 슬라임, 슬라임. 누나! 누나! 죽은 건가? 어씨 뭐야? 진짜 괴물인거 같은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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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살아왔어? 야! 들어가지 마! 들어가지 마! 아니, 누나! 안에서 누나 목소리가 들렸었어! 내 목소리가 들렸다고? 어, 누나가 나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다니까? 나야, 너! 아이씨! 뒤질래, 진짜? 오오오, 위험해. 하하하하 이거 가짜야, 이거 괴물이야. 열면 안 돼. 이거 괴물이라고! 열었어, 열었어! 어? 으아아아악!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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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물인지 아닌지 확인한 다음에 열었는데 반개 맞고 죽음? 하하하하 나 리수얼컴퍼니 하면서 이렇게 웃긴 거 처음 본다. 아니, 개 웃겨. 하하하하 불이 왜? 안 보여. 방구 소리 뭐야, 이거? 방구 쿠션 발라봐. 아, 방구 쿠션이 있구나. 아, 뭐하는 거야? 아, 나도 어이가 없다니까. 그러게 빨리 문 열어줘야지. 아, 빨리 문 열었는데 죽었다고. 오오. 오늘따라 노다지인 방을 빨리 발견해서 우와, 뭐야 이거? 즐거운 블루짱과 누님들. 레전드. 예술아. 내가 물건 하나씩 옮기고 있을게. 으아아악! 내가 물건 하나씩 옮기고 있을게. 오케이. 철야, 넌 왜 해? 나 혼자는 좀 무섭다. 아니, 너 혼자서 예은이가 있었잖아. 왜 예은이를 버린 거야. 어, 있었어? 누나 어딨어? 안경아 어딨어? 안경아 어딨어? 네! 어, 왜 말이 없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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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너무 어이가 없네. 아 누나 꼭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겁나 뛰어나왔는데 진짜. 내가 살면서 그렇게 빨랐던 적이 없었어. 거잉 거잉. 우리 무섭지 않아? 당연하지. 안겨누아와 함께라면. 잠깐만 지금 녹음 될 거 같으니까 말해볼게. 블루야. 나야 나, 블루야. 하지 말라고 괴롭히지 마. 블루야. 어? 저거 녹음이다. 진짜 녹음인 거 같은데? 무섭네요. 야 이거 나가자. 오케이. 아 나 진짜 깜짝이야. 아 나 진짜로. 시컵했네. 아 나 진짜 어이가 없어. 야 미친 이거 뭐야.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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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열어. 문 닫아. 이러봐. 이러봐. 기불러가 나한테. 방금 저 병원이 나한테 뭐라 했는지 알아요? 나 방금. 어. 기불러 목소리로. 발로란츠 솔랭 돌리고. 월어버렸어. 발로란츠 솔랭 하고 싶어가지고. 아이. 나 진짜야. 아이 진짜야. 아니야 진짜. 나도 이춘향 누나가 나한테 뭐 얘기했었음. 저기 제가. 얘들아 문 곧 열리자 가자. 우리 팔러가자. 오케이. 완전 완전 보잔데? 여기서 돈 다 쓰고 갈까? 어 좋은데? 자꾸 녹음된 사람이 착하는 적과 싸울 무기 좀. 찢어버리게. 오. 멋있게 오네. 하하하하. 나를 붙아넣고. 아아아아. 식빵. 아아아아.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